안녕하세요. 가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필라입니다. 제가 왜 이러고 있냐면요. 제가 사실은 뾰루룩 일주일 전에 생일이었어요. 지금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9월 27일에 생일이었는데 원래는 생일 맞이해서 카메라 위치를 바꿨습니다. 생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여러분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놨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원본 영상을 삭제해버린거에요. 그래서 진짜 그때 영상에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막 생일 케이크도 두개 준비해서 두개 먹고 노래도 부르고 막 생쇼를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참 속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 하나가 못 올라가서 저번주에 한 9일인가 10일만에 영상 올렸었죠. 제가 제가 그때 생일 파티 주간이라서 영상이 없어가지고 진짜 황급해 Q&A 찍고 올렸었습니다. 암튼 올리고 싶었는데 정말 좀 속상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영상 상제를 함부로 하지 않아야겠어요. 제가 지금 이게 어제 생일이었다고 자랑하려고 말하는게 아니라 이건 제가 생일 파티 때 쓰려고 제가 제 돈으로 샀던 공주님 세트고요. 이건 제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생일이라고 만들어줬어요. 까풀려가 두 명 그리고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바로바로 어떤 구독자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 생일 선물로 휘니비니 젤리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센스있죠? 제가 예전에 휘니비니 젤리 좋아한다고 말했었나? 암튼 그 젤리 먹는 영상 있는데 거기서 휘니비니 얘기한 거 보고 사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옥탱혜님 뭐 실명거로는 좀 그랬으니까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내주신 거랑 제 아는 지인 너희니비니 젤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 두 가지 젤리랑 한 가지 마시멜로우랑 카라멜 캔디 그게 서비스로 와서 그거를 조금씩만 먹어보겠습니다. 조금씩만 많이는 못 먹을 것 같고 첫 번째로 이거는 서울수로 받은 카라멜 젤리 카라멜 캔디인데 이탈리아산 유기농 과일잼이 들어있는 딸기 천연 딸기한 캔디래요. 여러분은 크링클 사운드 좋아하시나요? 저는 좀 안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긴 사탕인데요. 카메라를 이렇게 사탕인데요. 이게 왜 카라멜 캔디 이냐면 약간 씹어서 녹여먹는 사탕이에요. 조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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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향이랑 불게 먹었는데, 젤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젤리 향이 고소해요. 젤리 향이 고소해요. 젤리 향이 고소해요. 젤리 향이 고소해요. 다음은 위니비니 콜라 향 사워 구미입니다. 제가 위니비니 젤리 중에서는 이 콜라 맛인데, 겉에 싸워, 싱거, 아이션묵도 있는게 제일 맛있더라구요. 젤리 향이 고소해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살을 빼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젤리를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서 잘게 소리 들려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스베리향 사워구미 라스베리래요.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있는데 노란색 먼저 먹어볼게요. 노란색은 살짝 셔요. 약간 레몬 느낌 이번엔 빨간색 빨간색은 좀 더 향이 나요. 약간 화장품 향 마지막으로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모양 마시멜로입니다. 오 펫프리라는데 어째서 펫프리일까요? 아 지방이랑 트랜스지방이 0g이에요. 보아가 제약으로 0g인데 방류가 제 11g이에요. 개봉 후 빨리 먹으라는데 이걸 오늘 다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오 ika 이렇게 많이는 못먹고, 잘게 먹어봤는데요. 또 이팅은 뭔가 오랜만이네요. 이팅을 별로 구독자분들이 안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했는데 어떠실런지요. 아무튼 생일 파티 영상은 여러분들을 축하해드리는 생일 영상은 다시 재도전해서 찍을거니까 좀 기다려주시구요. 선물주신 구독자 파프리카분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자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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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